E.A. Sport in the Game 골문을 지켜냅니다. 아, 환호성이 높아지는데요. 침착하게! 막았어요, 막았어요, 골킥! 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종료 히슬이 울리기 전까지 승부는 장단할 수 없습니다. 찬스죠! 자, 패스를 끊었습니다. 좋은 수비! 에반 버거슨. 자, 공간 잘 봤어요. 오, 이게 뭡니까? 골 차단됩니다! 슛! 아, 높낮이 조절이... 자, 상대 진영의 결정진네요! 깔끔하게 공격을 저지합니다. 신경기였죠. 결국 승점 1점을 나눠갔습니다. 흔들 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존경 기술이 부리기 전까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열립니다 내리나요 들어갔어요 경기 초반 골을 터뜨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아 그 배치는 난리가 났고요 자 김도 똑보였다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수비 열렸습니다 프로키퍼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주심 다운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네 반칙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주심의 성향이 좀 반대한 편이죠 들어갔어요 독점골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승부가 펼쳐집니다 때문에 승점 1점을 사이좋게 나눠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네요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페널티 박스 한쪽 골! 선제 골입니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먼저 골을 기록합니다 잘 올렸습니다 골키퍼 대신 슈퍼 세이브를 해냅니다 자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2골 차로 안전한 리드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완승이라고 봐야죠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길만한 90분간 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틴 웨덴 아 좋습니다 수비 사이로 뚫렸습니다 찔러졌습니다만 한 발 앞서 끌어냅니다 자 슛! 오늘 경기의 포문을 여는 선제 골이 기록됩니다 박스 밖으로 처리합니다 골키퍼 아스날 동작 씁니다 특점 기회입니다 특점 기회 완벽한 기회 골! 골! 들어갑니다 아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골을 제대로 노렸습니다 터네트박스 바로 근처에서 반칙입니다 자 카드가 나올까요? 자 지금까지 점유율은 아스날이 우세한데요 근데 정작 기회는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자 지금은 경고를 피할 수 없겠죠? 네 앞으로 전진하는 아스날입니다 아! 차단됐어요 지금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측면에서 접구 들어옵니다 놓쳤죠! 놓쳤어요! 놓쳤어요! 자 다시! 안정적인 세이프죠 골키퍼 좋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죠 아 그대로! 자 잘 찔렀습니다 그대로 공차다 마르틴 외데구르 외데구르가 이걸 빼앗기네요 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크로스 타이밍! 아 선망이에요 골키퍼 멋진 볼 처리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직접 슛! 키퍼 네 한 골 앞선 채로 승리했거든요 아 이런 승리는 역시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양승간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순간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아! 들어갑니다 이거 자체 골인데요 이게 뭔가요? 자기 진영 골대로 공을 집어넣고 한 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공점 골 찬스! 막아쓴! 두근 승점은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승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득점하면 기선 제압이 가능한데요 들어갔어요! 아! 침착하게 성공합니다 자! 유튜브ЕН이 magnificent бегا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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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